경제일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022년 올해는 원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가장 연초의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글로벌 경기 상황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웁니다. 대신진골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푸틴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신적으로 저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푸틴을 지배하는 8가지 키워드 정신의학적으로 푸틴의 뇌를 분석하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푸틴의 속내와 영향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꽤 크게 점쳐지고 있고요. IMF도 그에 따라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높은가요? 우려는 있지만 정확한 윤곽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애완 보유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그 전에 끝난다고 하면 사실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심평사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앞으로 좀 해보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디폴트가 임박한 상태로 대부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단서는 이번 달 16일 러시아의 달러와 채권 이자 지급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그 이자를 해외로 반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기술적인 디폴트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염려하는 거는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해외로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1998년도 모라토리엄 상황과 대조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조차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상황이죠. 결국 러시아의 디폴트를 결정할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러시아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응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놓고 앞으로 디폴트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성들은 높게 여겨지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일단 우크라이나 병합 저희가 키워드 뽑은 거 보면 또 원전 확보, 노드스트림 투사업 중단 이런 거 전략일 거고요. 기준금류를 한 번에 20%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푸틴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닥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태가 종교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협상을 하되 군사 작정을 강행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원전을 확보를 해서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두 가지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드스트림 투 를 중단하긴 했지만 사실 원유나 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직접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원전을 가지고 유럽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면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안전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제재를 어느 정도 풀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푸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결국 시간 끌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방국의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금융시장과 경제에 악영화에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애완 보유액 자체가 6,432억 달러 정도로 되는 규모였는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없을 거를 보고 있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지 좀 동일시한 해석으로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준이 3월 첫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정도 하겠지만 사실 그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빅스텝을 계속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FMC를 앞두고 파울 연준 의장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하단은 상당히 경고해지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푸틴이 시간 끌기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셨고요. 그런데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지금 심평사들이 신용등급 내려놓은 거 그다음에 MSCI 이머징에서 러시아 퇴출시킨 거를 해결된다고 사실 곧바로 원상회복은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거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우리 이머징 시장으로 MSCI는 우리가 이머징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의 여력은 당체보다는 기대가 좀 낮춰진 것 같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인 계산은 분명 국내 증시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맞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러시아 증권 시장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MSCI 지수에서 러시아가 편출됐지만 기타 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편출 전에 신용등급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했던 게 비중이 1.47% 정도였는데요. 이게 편출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신용등급 지수 내에서 비중이 대략적으로 0.18%포인트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대략적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 8천억 원 정도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비거주자의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적인 어떤 수급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MSCI 뿐만이 아니라 FTXE, 러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일 날 자사 주까지도 돼서 러시아를 편출을 했고 기타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들 역시 앞으로 러시아를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수는 없고 앞으로도 하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기 전에도 보면 지난해는 선진 증시가 미국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이머징이 약했고 그래서 올해는 반대 흐름으로 이머징이 좀 좋아질 거라는 시장의 시각들이 적지 않았는데 문 의원님께서는 그와 달리 선진 증시가 올해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일본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변수 때문에 권역 간의 수익률이 약간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흥국 증시에서 지금 선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역은 남미 지역입니다.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원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재, 금융 섹터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전한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권역 간 흐름은 좀 애교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측치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2년간 했던 노력들이 유력 부족으로 좀 소실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미크론 이외에도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본격화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금 주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막대한 재정지출로 유력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국가들이 이르 코로나를 시행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감염병을 통제하고 또 경기 회복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재정지출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 여력이 필요한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의 상대적인 강도를 비율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컨버전스라고 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를 나타내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저 라인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게 올라갈수록 신흥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진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흥국의 성장이 선진국을 쫓아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신흥국이 개도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거든요. 보통 그런데 비하면 정체되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 선진증시 중심에 회복되더라도 상대적 강세를 예측을 하신 거고요.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응할까? 푸틴의 뇌구조, 러시아의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웠고요. 2월에 조금 회복하고 3월 기대했는데 3월도 여전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3월 증시는 변곡점이 언제가 될까요? 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3월 FMC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증시의 내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난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증시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확인이 가능하실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하반월 이후의 증시 분위기를 보시려고 하면 세 가지 변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일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전년 동월 대비 7.9%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3월 FMC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물가의 연속성을 높였기 때문에 3월 FMC 이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례일이 5월, 6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2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FMC의 중요성을 더 높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16일 날 러시아의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애완보유액이 3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서방국의 제재에 대응을 해서 상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달러와 표시 채권은 30일 정도의 유예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의 채무 불행이 기술적인 디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윤곽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있어서 결국 시장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17일 날은 3월 F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0.25%포인트 금리 올리겠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감심사는 향후 미국 경제 전망에 의거해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얘기는 하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표면적인 상황은 3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3월 FMC 이후부터는 2월 CPI 결과 그리고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 전망에 의거해서 연준이 기준금리의 폭과 강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거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좀 구체적으로 일정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좀 시장은 한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3월 FMC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월 하반월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문제네요. 2월은 높을 걸로 봤거든요. 7.8, 7.9 예상인데 7.9가 나왔고요. 3월이 문제입니다. 기고효과 때문에 사실 상반으로 가면서 조금 연간 상승률이 낮아질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또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였다면 3월도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런 게 좀 부담되고요. 일단은 연준의 FMC 이후의 흐름들 3월 한 하순쯤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결국은 또 이제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이 보면 올해 이익 동향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대비랑 비교를 해보면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보다는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세계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5% 정도 전년 대비 증가능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선진국과 신흥국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은 9% 그리고 신흥국은 마이너스 2.7% 정도 이익 증가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감액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초 이후 권익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은 마이너스 10.5% 그리고 선진국은 마이너스 10.3% 신흥국은 8.4%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하고는 전혀 다른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고 하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주가? 그렇죠. 증시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과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고 하면 이익을 반영해서 증시 흐름이 본연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미국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국가를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EPS 증가율이 5% 정도 나오고 아마 섹터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익을 담보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선진 증시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기술증 흔들렸죠. 유럽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 이익은 사실 연간으로 추정치를 보면 선진국이 좋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진 증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한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거 역시 이머징 시장에는 선진 증시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인가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저는 시점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결국에는 유동성 해소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증시 역시 증시 하락 감정이 높아지는 흐름들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과거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저축대부조합 사태, 닷컴버블, 세계금융위기 이 4개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경기 호환 국면에서는 사실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 동반 크게 오른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이 경기 호환 국면에서 130% 정도 올랐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수축을 중심으로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인도네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4%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하에서 증시가 움직인다고 하면 어느 권역이 좋고 어느 권역이 좋지 않다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나기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가대, 올라가는 상대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진국에서는 미국, 신흥국에서는 자원 수축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풀렸다가 줄어드는 구간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덜커덩거림은 있었지만 금리 인상을 경기의 회복으로 인식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또 올랐다. 이번에도 경기를 결국 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참 이익 여쭤보면서 우리나라 얘기는 안 물어봤네요. 우리나라 이익은 전체적으로 올해 감이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플러스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익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전망이 좋은 편이죠. 네. 터러와 어라운드가 2분기 이후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 국내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업황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보통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하락이 멈추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 10월달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분기 이후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증후는 1분기 때 서버 반도체 주문당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2분기 이후에 디레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IT 공급망이 좀 차질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인텔이나 AMD가 신규 서버 플랫폼을 출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국방구가 반도체 수요가 많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안이 반도체 공장 탭이 중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업황이 좀 빨라질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인해서 2분기 이후 좀 디레임 반도체의 업황들이 좀 좋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느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투자의 불안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연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멀고요. 사실 2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좀 불안합니다. 당장 이제 3월, 3월 말 봄의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투자 대응법하고 투자 유망 섹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 1월과 2월 증시의 교훈이 불확실성 안화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FMC 결과가 나온 걸 지켜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은 불확실성 해소를 우선시하는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불확실성의 해소가 된다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증시가 오른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증시는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던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파울 연준 의장이 3월 FMC를 앞두고 0.25%포인트 금리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증시의 하단을 상당히 경고히 해줬다고 보고 있어서 과거처럼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를 3월에 많이 담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IT, 헬스케어, 전기차,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련된 성장주들을 3월을 합원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가 여기서 확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불확실성 해소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원유투데이 방송의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딥사이트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